Q. 벽을 딱 뚫고 황병이 자아! 자아! 자기 여자를 왜 건드리냐 이런 거죠. 내가 파투는 게 득점. 어 잘 될 줄 알아 진짜. 일단은 이거 작성하는 걸 작성을 해보고 곡에 맞춰서 한 번 저희가 진짜 상담을 한 번 디테일하게 해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청송심실. 70년생 5월 6일이시고. 그럼 부동산이 어느 정도 재산이 대략적으로 되시는지. 우와 이런 거까지? 너무 디테일하다. 그냥. 한 제가 볼 때는 최악은 돼. 네가 이제 섬도 있고 땅도 있고 그 땅도 있고 돼. 섬도 있고 땅도 있고? 땅이 좀 있는데 밀물 때 쟀다 이거 썰물 때 없어져요. 사실 저거를 좋게 얘기하면 뭐 밀물 때 썰물 때 없어진 게 아니라 나는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있어. 맞잖아요 맞잖아요. 바다가 있대. 나는 바다 있다는 사람이 놓쳤네. 나도 처음 들어본다. 내 바다가 있어. 내 바다가 있어. 내가 바다가 있대. 내 바다가 있어. 내 바다가 있어. 그렇지. 나 안 돼. 나 안 돼. 나 안 돼. 나 안 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